어제 하나만 준비해 줄래요? 옛날에 나 배신하고 도망간 여자하고 어쩌면 머리 색깔이 똑같아요 얼굴은 아닌데 그래서 여기 잠깐만 일로 와요 아니 한번만 도와주면 그냥 앉아만 계시곤 내가 이제 대가리 색깔이 너무 이뻐서 그래요 내 첫사랑 나 배신하고 도망간 여자하고 대가리 색깔이 똑같아서 그 여자 생각이 나가지고 이렇게 하자고요 내가 이제 연극을 한번 하는데 안 쪽팔려 괜찮아 그냥 이렇게 내리고 그렇게 하면 더 쪽팔린거야 내리고 있어 마스크 좀 밑으로 내리고요 아니 얼굴을 봐가면서 대화를 연극 한번 도와준다 생각하고 그 정도는 해줘야죠 더 내리세요 더 그냥 덮어 쓰고 있으세요 아휴 시간 내리니까 또 아니네 뭐냐면 마스크 내리지 마세요 내가 이제 빵에 갔다가 20년 만에 이제 출소를 해가지고 그 옛날 마누라 보러 오는거야 이게 분명 당신이란 말이요 여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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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면 한번만 이렇게 안아주시면 돼 아니 한번만 해줘 아닌데 연극이라니까 사람들 보고 있잖아요 연극 보든지 말든지 내가 안 건들면 되지 그냥 내가 아까 얘기 안 했어 내가 있는거 건들다 뒤질뻔 했다고 저는요 있는걸 안 건드려요 그냥 연극이니까 여보 여보 한번 이렇게 한번 안아주면 돼요 예? 그건 해줄 수 있죠 자 한번 해봐 연습으로 영감이세요? 예 잘 믿었어요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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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나는 나보다 좀 센 사람 오면 바로 꼼지 내려요 내가 영감인걸 알았어 그 남자끼리 무슨 남자끼리 여보를 해 아휴 어우 신랑은 줄 알고 꼼지 내렸네 아휴 나는요 진짜 센 새끼 오면 바로 꼼지 내립니다 아휴 예 살아야지 나는 저거 무시하게 생겨갖고 차만 잡았어요 집단 나와도 합의받고 골병들어요 아니요 아니요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예예 아니 좀 그러지 말고 조사하세요 좀 예 알았어요 그만하고 들어가요 진짜 뭐 그거 안하고 금을 주고 그러세요 예 아니 잘못했어요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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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오지 마세요 나오지 마세요 나오면 이제 둘 중에 하나 죽는 거야 여기서 오늘 아냐 아냐 잘못했어요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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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뭐야 저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이리 와 되게 가쁜게 아휴 아휴 좀 들어가 있어봐 좀 연극 한번 하려 그래 아냐 들어가 이걸로 바꾸려고 아휴 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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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아서 영천의 명물이야 그러면 저기 아까 내가 여기서 쓰려고 그랬는데 안 땡기더라고 여기도 좀 그래도 화장빨이라도 있으니까 좀 땡기네 이게 다 화장빨인 거 알아 저기 저기 나를 봐 20년 만에 출신을 해서 마누라를 만나러 온 거야 여보 여보 이게 분명 당신이란 말이야 여보 여보 한번 한번 안아줘 그러면 돼 알았지 그건 할 수 있지? 아니 왜 연극이니까 근데 주둥아님 뭐 진짜 맞춰먹었어요 왜 이렇게 시뻘게 치다 보다니 이 밤에 여보예요? 이게 분명 당신이란 말이야 여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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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세 번 하면 왜 이렇게 급해 이것도 내가 땡기나 봐 알았죠? 세 번? 몇 번? 그래 세 번 그러면 분위기 감정 좀 작게 음악 좀 깔아줘 이게 얼마 만에 나가는 세상이야 우리 집사람은 잠이 깼지 그리고 나는 이렇게 가면 나만 쳐다봐요 여긴가? 아니 여긴가? 왜 이렇게 세상에 마을이 변했단 말이야 우리 마누라가 안 변했을까? 우리 마누라가 안 변했다는 말이야 아직 아니야 근데 다시 난 당신이 찻잣질로 주셨고 뭐 언제도 슬픔고 또 나무쩍에 맹별로 절야 오절도 길이가 다시 이거 한마음 나를 봐 미안해지지 이게 분명 이게 뒷모습은 당신이었는데 시X 나만 그러니까 왜 지나도 없어 이쪽에 저기를 이게 분명 당신 생각만여 여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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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번 세번 가져가주세요 아니 여보 아니 세번 다시 왔어 다시 여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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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2절 나온다 이제 여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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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을 때 세번 만에 딱 안아줬을 때 그때가 클라이 여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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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니 네 네 네 어디 보세요 환장으로는 지금 보고싶은 다시 보세요 자 다시 올게 세 번 여보 이게 문명통이신이란 말이야 이제부터 세 번 여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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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. .